우리 이 시간 은혜받고 성취단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아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구원 받기로 작정되지 않았다면 택정함을 입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한 그 믿음 안에 그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내 감정과 내 열심과 내 동기에 충만하여서 나를 알리고 또 나를 인정받기 위하여서 열심과 즉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며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거든요 유 목사님을 이렇게 94년도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교만해가지고 나 저 메시지 다 알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셨어? 그래 나 아는데? 막 이러면서 조금 막 이렇게 건방을 떨었죠 이렇게 앞에서 막 메시지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보면서 그때 사단이 이미 저에게 그 시간표 안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팀사회를 했거든요 다른 이렇게 중직자, 직분자를 통하여서 야 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를 막 들어가지고 이미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싹 집어넣어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어져서 1년 후에 하나님은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오고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고백안에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쓰게 해주신 은혜 이게 바로 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었던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할 그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고 여러분 환경에 있는 그 어떤 걸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말씀을 붙잡으면서 일심, 전심, 지속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침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치대 언약을 붙잡으시며 승리자의 그 축복을 누림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을 정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영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시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첫 스타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뭔가를 막 기대하는 것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이 그 구원자로 네가 믿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얻는 그 믿음을 너 마음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시작점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누구를 깊이 묵상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허감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고룩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바로 구원, 보구, 인만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뭘 주셨냐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한 아버지 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눈을 뜨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완벽하게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잇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지자 3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여 2, 3, 7과 5총종족을 살려야 할 사명받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리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본문 16장 1절 우리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네가 슬퍼하겠느냐 책망하는 책망을 살짝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불어 주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인사람 미세르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한 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니 내가 한 왕을 선택하였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폐의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새롭게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슬퍼했던 이유는 정말 영적인 이 사명과 영적인 주신 곤세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위하여서만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서 끼쳤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못할 영향력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들과 그러한 아픔들을 놓고 또한 이렇게 기도 속에서 슬퍼하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 가라 명령하시고 구체적으로 만날 사람에게 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일 바로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바로 제사장으로 그러면서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들이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는 참 왕인 그 그리스도 그 기름붐을 받은 직분을 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정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멸망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죄와 지역의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누구든지 제 예수를 믿게만 하면 영생과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어서 감사가 아니라 최고의 근원적인 감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감사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허락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인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오리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시라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계획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믿는 자, 구역에 있는 식구들, 만나지는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시라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그리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의 배경 속에서 또 말씀으로 양력하고 눈물로 기도의 무릎으로 일으키고 세우라고 허락하시는 진미의 기이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눈에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뼈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택하사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지게 삶을 살았던 그 제자처럼 하나님은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약 성취의 영혼권을 위하여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직분을 통하여 2, 3, 7과 5천 종족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축복의 그릇으로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자녀와 후대와 하나님의 함께한 그 복음을 성포해야 그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자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정말 큰 자가 작은 자를 성길이다 하고 이미 야곱을 선택했지만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본을 써서 엄마의 창세기 3장인 그 틀 인본을 써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그 장작권을 얻어서 정말 이렇게 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피하여서 가는 그 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비록 실수하고 우리의 인본을 써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기한 축복으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완전 보장된 인생입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고룩한 주의 자녀인 전도자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오직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는 유연 축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말로만 머리로만 입으로만 들었고 각인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까지 각인되어서 뿌리가 내려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현장과 영혼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뿌리가 내려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으로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신문지전 2제를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화제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세의 가뭄까지도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왕을 세운다 그러면 사무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냥 자신의 생각 사무엘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당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암송화제를 끌고 가라 이 암송화제를 끌고 가서 여우와께 제사를 지내라 이 제사는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화목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대하는 그 제사 속에 쓰임받는 이 제물 암송화제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거든요 이 화목제로 이세를 그 아들들과 함께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너에게 준 바로 왕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방법까지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주셨다 어떤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알게 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직분 왜 주셨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에게 가정 왜 주셨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후대와 그 후대와 후대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업에 그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된 모든 질병 나에게 허락된 모든 어려움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기 위하여서 언약 성취 속에 쓰임받기 위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혜의 군본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성량의 인도 따라 말씀의 인도 따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고민된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있지요 눈만 뜨면 있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눈 뜨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눈 뜨고 싶지 않아요 눈 딱 뜨면 기도는 아버지 앞에 다 했는데 눈이 뜨면 현실이 보이거든요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그대가 뭐예요 이 문제에게서 벗어나고파 막 이러면서 눈을 저도 그랬거든요 눈뜨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뜨게 하셔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감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밟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1장 5자로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굳이 있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문이바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결단과 결론을 낼 때도 판단을 할 때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대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랠 때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말에나 일에나 어떤 일을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요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르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발부리라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귀신들이 까불었다 할지라도 이미 머리는 깨트려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 크리스의 그 권세 앞에 예수의 이름 부르면 한길로 들어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고 우리의 모든 대적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이름 부르시지 마시고 예수 크리스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를 사용하는 그 축복의 승리자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에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땅끝 만민 세계보구마 바로 2, 3, 7과 5천 정도 또 이번 주에 우리 토요일날 우리 다민족을 위하여서 하시죠 가라 기도로 가시고 보내라 기도로 보내시고 이 일 속에서 또 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겨주시고 또 우리 몸이 또 가서 할 수 있으면 이 안에서 헌신 되어져서 캠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또 응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신 여러분만이 하는 그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에 증인된 삶 그래서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새로운 시작 날로날로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